신령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참 구근이 대판 5분 전이다 할 정도로 왜 거기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 알아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라고 난 봐요 안녕하세요 대왕대빈 맘마신궁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제가 한 분의 사주를 가져왔어요 일단은 선생님한테 몰래 드리진 않고요 그냥 바로 성함과 생년월일 다 드릴 거예요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님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정치 쪽에는 관심이 없는데 원래 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많은 정치예요 이 방송을 보시더라도 각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 올라를 가셨어도 한결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대책 마련이나 정치 쪽으로 너무 난잡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언으로 봤을 때 사실 진짜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나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수준 그냥 알아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아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라고 난 봐요 왜 거기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 쓸데없는 짓을 지금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정책도 세게 다뤄서 움직였으면 이렇게 야곱야곱 피해자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죽였다 살렸다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지금 정치이잖아요 뒤에서 울고 불고 하는 서민들은 생각해 보셨냐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어느 누가 그 자리를 올라가신다 하더라도 좀 초심을 잃지 마시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 국민으로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새해 보셨을 때 어차피 인물은 아시잖아요 얼굴은 이미 아신 상태고 그럼 성함이랑 생년을 딱 놓고 봤을 때 원래는 그래도 사주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게 12월 12그면 이 사람 사주도 대통령의 감은 아닌데 그래도 그 궤도에 조상님의 선대에서 내려오시는 그의 운기를 많이 받아갖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또 때 마침내 제목감들이 없었고 그러니 이분을 투표를 하셨던 분들도 손이 더럽지 않게끔 정말 이분이 위치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난 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후손들도 안 나려고 하고 어떻게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이 범죄자들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을 인권을 존중을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당했던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존중을 받아요 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한 사람만 죽여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멘탈 약한 사람들 원래 죽어야 될 사람 따로 있는 건데 아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죽고 있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정치죠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참 진짜 까무러쳤어요 까무러쳤어 나라의 신령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참 구군이 개판 5분 전이다 할 정도로 신령님한테 나라온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보셨는데 좋지는 않았다 하늘의 벌전이에요 하늘의 벌전 그러면 조금 미래에는 이분 문재인 대통령님의 미래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보셨을 때 이분도 이제 들어가셔야지 그러니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알아서 내려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